높이에 걸려 올라가지 못하고 서성거리는데 어머니 잠시만요 로봇청소기가 매트나 이런 턱이 높은 데는 못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제가 지금 모드를 바꿔놔서 그래요 문턱을 넘을 수 있는 모드를 눌러주면 매트나 문턱 같은 것도 거뜬히 올라가요 한번 보실래요? 가끔 사용하다 보면 높은 곳을 넘지 못해 일일이 갖다 놓아야 할 때가 있는 로봇청소기 그때마다 일일이 움직여야 하는 불편함이 느껴야 했던 주부님들 우와 리모컨으로 누르기만 했는데 청소기가 매트 위를 거뜬히 올라가고 게다가 위치를 설정하는 기능까지 대박이다